크레오파트라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본인이다. 그렇죠. 제가 순간 시청률 26.2%까지 올렸는데요. 본인이 올린 거야? 제가 가면 벗어. 저 나오고 이후부터 13, 14 계속 찍었었잖아요. 당시 크레오파트라가 사실은 김현우 씨인 거는 국민적인 안목적 비밀이었잖아요. 다 알면서도. 나중에는 진짜. 너무 공공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김현우 씨나 거미나. 너무 알았지. 김현우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GM? GM이요? GM. 정말 뭐예요? 공이라고 말할 거면 GM이라고 말할 거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사이에서는 GM이거든요. 우리 GM이에요. 김현우 씨를 조금 내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네. 한 번은 테니스 가르쳐주고 있는 남자 코치님이 있어요. 김현우가 클레오파트라다, 아니다. 자기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다. 거기에 내기를 걸으셨는데. 클레오파트라 맞으시죠? 그래서. 아.. 나 그것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래서 MBC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클레오파트라 꺾으러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봐 거봐. 그러면서 가셔서 내기를 하셨어요. 아니다고. 아니다고. 나 그렇게 순수한 코치를 통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김현우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구나. 아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구나. 운명가왕의 가왕 코스모스가 거미 씨인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김현우 씨 혼자만 화요비라고. 저건 화요비야. 김현우 씨 음악방송 나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화요비 같다고. 진짜로 얘기했겠지. 근데 그날 또 거미 씨 같이 출연했어요. 근데 거미 씨도 화요비 같다고. 요즘도 장모님하고 이렇게 골프 치세요? 골프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장모님하고 요즘 뭐. 테니스만 하고 있고. 테니스는 저희 아내한테 배워요. 제 꿈이 테니스. 이봐. 나한테 빨리 창원해. 얘기 또 가져가. 얘기해. 안 돼. 가만히 있어. 나중에. 가만히 있어. 나는. 김현우 얘기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독이 있을지 몰랐잖아. 근데 김현우 씨. 아까부터 손목을 보고 있었는데. 두툼하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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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털도 많아요. 언뜻 보면. 팔목이 없이 곧바로 손이 붙은 느낌. 어떻게. 여기에 곧바로. 너무했다. 오늘 좋아. 아니 보면. 좀 더 가서 손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손목. 여기가 손목. 근데 팔 중간에 갑자기 손이 붙은. 아 무슨 얘기야. 좀 짧아요. 짧은 거 인정해요. 진짜 이거 봐야 돼. 되게 멋있다. 저는 목이 없네. 그지요. 제가 사실 김구란 씨. 팔씨름 이길 거예요. 어? 얘 센데. 아 근데.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대상에도 욕심 없고요. 팔씨름에도 욕심 없어요. 대상은 왜 그래. 거기에. 갑자기. 나이 마실 거야? 입이 따로. 당연히 사실. 아니 우리 중에 제일 세거든. 세 보이시네. 대상은 못 받아도 이건 이겨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딱 보니까. 만만치는 않아. 아니 아니 아니. 굳이 한번 해봐. 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해봐. 해봐. 궁금해. 살짝 잡아보면. 살짝 잡아보면. 살짝 잡아보면. 살짝 잡아보면. 살짝 잡아보면. 살짝 잡아보면. 살짝 자. 끼면을 이겨라. 끼면은 이겨라. 끼면을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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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리해 내가 분리해 또 유미한테 초대했는데 내가 분리해 잘하는 대상 받을 수 있었는데 자리 바꿔서 자리 바꿔서 자리는 내가 분리한 거 알죠? 자리는 내가 분리한 거 알죠? 자리는 내가 분리한 거 알죠? 내가 인정해준다고 자리는 내가 분리한 거 알죠 여기가 훨씬 좋지 아니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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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표정 봤어? 해봐! 좋다! 시작! 시작! 아니, 작도 안 했는데 오! 이리! 이건 진거야! 이건 진거야! 이건 진거야! 1대1! 이리싱 마음이 없어 좀 더 했으면 김현우 씨가 약간 세네요 안 할 듯 하면서 내가 팔씨름건으로 보온 김구라의 마음을 분석해본 결과 대상의 욕심이 있어요 얘 말투와 심리를 알았어요 내 심리를 보이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박슬기 씨 규현과는 2014년 연예대상 우수상 동계에요 수상 당시에 규현이를 보고 심쿵했었다면서요 제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제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 신발을 가스란히 매너가 있는거야 저도 보면서 울컥해서 슬기가 우는 장면을 다들 예능인들이 좋아했었어요 하이라이트였어요 우수상 규현씨 슬기씨 축하해요 여기 유재석 선배님 얼굴만 빼면 제가 눈물이 나서 정승이야? 섹션TV의 박슬기 리포터기의 송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슬기씨 작년에 수상소감할 때 유재석씨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 누가? 염경환씨가 같이 라디오 하지 않았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먼저 유재석이야 사실 박슬기는 내가 섭섭한게 더 인연이 많아 근데 모든 예능이 그만하면 유재석이야 실제로 고마운건 나하고 염경환이한테 고마워야지 염경환이가 그 때문에 얼마나 모르는 줄 알아? 병원에도 모르는 거라고 그러죠? 진짜요? 그래 염경환이랑 같이 라디오 해가지고 말이야 며느리 편하게 먹고 살았어 진짜 너무 편했고 제가 그 덕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김부라 선배님이 저를 또 추천을 했어요 내가 추천을 해서 염경환이가 또 그쪽이 얘기를 해서 된 거예요 은은이네 그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가장 큰 고마움이 있어요? 실질적인 고마움은 김부라씨죠 근데 네 얘기는 쏙 빼놓고 말이야 다 여기서 얘기 말아봐줬어 안 그래도 작년에 고황상액 때문에 힘들게 힘든 시기였는데 수염 길러가지고 그래도 제가 실질적인 선물은 우리 김부라 선배님한테 그리고 염경환씨한테도 주로 하고요 어떤 선물이요? 제가 명품 진짜? X스미스 손수건을 드렸어요 이거 있잖아 어머 감동이야 제가 한 거 제가 선물해주고 이게 있잖아요 땀이 잘 안 닦여 땀이 안 닦여 이거는 이거 만져봐 이 형이 감동도 주면서 그래 약국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거 세일 하나 안 받고 제가 온갖으로 산거에요 정말로 알았어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방귀야 알았어요 저 형은 감동도 주고 기분도 나쁘게 하고 우산으로 대신 써가요 우산으로 김민재씨는 닮은꼴 백화점입니다 닮은꼴이 여진구씨 송중기씨 그리고 엑소의 시우민씨 그리고 이연우씨 다 닮으신거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누구를 제일 닮는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 좀 부담이 돼요 자꾸 수식어 붙으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 나도 박서준 정성이 부담된다니까 부담돼 줄기야 줄기 한 명을 닮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기사같아 난 솔직히 송중기 닮았어 아니요 제가 보니까 탕웨이 닮았어 탕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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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저기요 탕웨이랑 혹시 그거 너 지지 안올거에요 호진이 김호진 안 닮았어 아니 탕웨이 닮았어 여진구하고 김호진 느낌은 아니 웃을때 호진이랑 비슷해 강호동이 형이 민재씨를 보고 여진구를 착각했다고 할 정도로 진구야 진구왔나 야 야 그 얘기하면서 니 성대모사를 기구그래 여건 못탠거야 진구왔나 진구왔나 아니 그거를 작가님이 우리 민재군 이불통에서 하라고 저기서 이렇게 둘러 난리가 났는데 본인이 아주 눈치도 없이 자 내가 물세가 없잖아 자 자 민재가 얘기해요 민재가 다시 얘기해 강호동이 형이 하면 내가 강호동이 개인기를 할게 가만히 계세요 야 다시 좀 자른 맛도 있어야지 큐 큐 빨리 민재가 얘기해요 다른 방송국에서 동호동 선배님을 뵀었는데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신인배우 김민재입니다 선배님 어 그래 친구야 영화 잘 봤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거기서 저 아닙니다 이러고 할 수가 없었지 그래 그래 친구야 그래 니 영화 잘 봤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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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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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회사인데도 내가 닿지 않아 그래 나도 야단들을 붙인 거 지민이야 알겠어요 김민재씨 질문 끝까지 소화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 그래 민재야 자 저음 목소리가 사실 여진구씨랑 비슷한 느낌도 많이 들어서 여진구씨 성대모사 같은 건 안 되나요? 살짝 네 준비해 예뻐 어디 보고 가는거죠? 나보고 1번 1번 나보고 나보고 어떻게 컴이라고 이상하네 드림난무네 아 이상하게 얘를 상위를 닮았다 그러질 않나 우리가 컴이라고 진짜 자 들어 봅시다 이제 들어 보자고 장치인가요? 아 장치인가요? 장치 선생님 잠시만요 김국진이 형 여기도 좀 이상하네 드림난무네 장치 전화 걸어서 조용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형이 번호 아시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 좀 메세지 좀 해주세요 진짜 진짜 잠깐만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30초만요 30초만요 예 부탁합니다 아 공리까지 나오려면 자 한다 허면 지켜만 보라는 말씀이시옵니까 허면 지켜만 보라는 말씀이시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아무도 시키지 않으며 그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순리에 따라 무력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가란 말씀이시옵니까 왕이라 그런 것입니까 대열감 진구 형 영화 잘 봤어 진구 형 영화 잘 봤어 구미지 씨는 사전 인터뷰 때 질문하는 쪽으로 답변이 아주 반듯한 노잼이었다고 정말 핵노잼이었거든요 인터뷰가? 그래서 지금 심경을 담은 작사를 자작 랩을 아하 제가 어떤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당섰는데 아 힙합? 랩 서바이벌 어디에요? 아 쇼미더머니 아 쇼미더머니 아 그래서 약간 랩 스타일이거나 말할 때도 아 맞아 쇼미더머니에서 뭐 있어요? 아 저는 리얼비라고 리얼비 그러니까 제가 랩할 때는 리얼비라는 리얼비 리얼비 유아파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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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공부한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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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당에서 공부한다고 아까 중부당에서 공부한다고 아까 중부당에서 공부한다고 아까 박수를 한 번 졌고 박수를 한 번 졌고 랩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의 어떤 랩 스타일이 누구? 약간 뭐 에미넴 이런 쪽? 아니면 웨스트 포스트 오 이스트 코스트 코트펠라 페이스 아니면 뭐 어디 어? 어? 락키라든지 뭐 이럴 때 자 와 이쪽 보고 오케오케 여기미지 아니면 제이징 예허 오케 HERE 이름 자 두 애가 락샌 다 했을 때 다들 걱정만 했지 두 애가 락샌 다 했을 때 다들 걱정만 했지 굳이 나가서 행로 이제 만들지 말라고 했지 아아 도대체 락샌 뭐길래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고민했는데 I got it 이 느낌은 이 락샌 내가 하고 싶은 거 래드 실패aba 병풍이라도 난 해 get just do it now real 지금 아 wah 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다 신경거리는 드미나 타킹 고인 적당히 할 생각은 없어 내 노력은 막듬이 없어 그토록 내가 원했던 이 기회는 절대로 쉽게도 철리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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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잘 들었어! 기가 막힌다! 본인이 만든거에요! 다 썼어! 우리 MC그린 같은 경우도 말이죠 추상하는 게 그거야 아빠! 나 예능하고 싶지 않아! 난 오로지 힙합이야! 그럼 여기에 MC그린한테 영상편지로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야 아니야 힙합께 릴비 좀 해줘 제가요? 오로지 뭐 그냥 자기가 힙합만 하겠다 이거야 네 뭐 MC그린이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야 김민재 됐다 야 김민재 됐다 아주 좋은 얘기야 나 김민재가 다른 얘기할다고 걱정했는데 고맨이 걱정이냐고 고맨이 걱정이냐고 고맨이 걱정이냐고 고맨이 걱정이냐고 이제 근황이에요 김영철 씨 연예 대상 굳히기 출연이라고요 아 진짜? 연예 대상에서 뭘 원하는 거야 우수상이야 뭐야 최우수상 원하는 거 같아 최우수상? 최우수는 제가 봤을 땐 올해 김성주 봅니다 아 맞아 맞아 아니요 진사가 아니아니야 진사는 있잖아요 그리고 저 나 혼자서 2개 하잖아요 개수 개수 그래 얘기해 보세요 김영철 씨 제가 1월 달에 없어지긴 했지만 띠동갑 얘기를 가야하게 해서 제가 성시경 씨랑 띠동갑은 사실 2팀 10품입니다 와아 아 쎄다 쎄다 아 쎄다 정신 차려야 돼? 이런덕이 있어야죠 이팀 10품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설날에 무더 큰 잔치에 나갑니다 지쳐있던 거기서 슈퍼팔 슈퍼팔 현지옥 씨 캐릭터에서 노래 한번 해줄까? 예 모레 아 슈퍼팔 아니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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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파월 파월 그러면서 진짜 사나이에 들어가면서 정교훈 씨 둘레인가 인기가 아닌 남들에 잘생긴 에이스들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또 메인이 되네 내가 점점 끝이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7월 달에 나 혼자 산다의 메인이 되는 귀염을 통합니다 네 메인? 으어억 귀염을 제미가 국장님이 원래 무슨 상을 주려고 했어 지우고 있어 지우고 있어 지우면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지우고 있어 제가 뭐 제가 이런 판단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년 내내 꾸준히 프렌드쉽 유지하셨으니까 정말 우정상으로 만들고 그런 거 야 야 너 진짜 얘가 진짜 진짜 사나이야 내년에 군대 가거든 저는 근데 MBC에서 정말 우정상 줄 거면 저는 지상식 보육과산을 안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이래 나는 하하하하 아니 근데 형이 솔직히 말할게 너무 끊어 MC가 뭐냐면 오프로윈프리 형 오프로윈프리 이런 사람들 몰라? 하하하하 오프로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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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했어? 여보세요 오프로윈프리라고 했어? 오프로윈프리 오프로윈프리는 거기 나오는 게스트들이 들을 말이 많잖아 근데 넌 들을 말이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터뷰에서 녹음했던 거 그거 내보내줘 하하하하 그거 빵빵 터지면 영상 그거라도 안 나가더냐고 야 우리 작가들 웃음 기계들이야 웃음 기계들 잘 웃어서 작가 낸 거예요 그럼 지금 폐역감고 있어 형 폐역감고 있어 형 폐역감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무용과 한 거 때문에 아주 뭐 너무 잘 됐잖아요 맞아요 완전 살아났죠 사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유부터 시작해서 댄스를 히트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거 없어요? 오버덥스 너무 잘 봤어 이번 연말 공연을 위해서 좀 연습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우선 하나 가자 우선 하나 가자 소녀시대 라이언하트 아 그럼 우리 잠깐만 맛만 보여주세요 오늘 라이언하트 사자 심장 라이언하트 김현대생 몇 년생인데 야 어머 야 야 제대로 준비하셨네 와 와 소녀시대 써니 느낌이네 우우 너와 나 처음 만났을 때 우우 아니다 절급이 없어 곧바른 손이야 지금 뻗은 거지? 진짜 곧바른 팔이야 돼요 응 아 밀어낸 거야? 밀어낸 거야? 밀어낸 거야? 네 뽕 날란다 라이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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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대박 아니 이거는 댄서들하고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야죠 아니 춤추는 게 몰랑몰랑하네 그쵸?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 난 위한 빨지 Tak 희생하고 최애 삐 삐 삐 삐 삐 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